아우 피부 아나 와우 왔어? 아우 피부 아나 왔어? 아우 피부 아나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소리떼만큼은 얘가 연질이다 입질보면 들려구요 그래서 가자 따봉 입질이야 벌써 됐어? 오 좋네요 오빠들 입체 석 던지자마자 정보해 석 던지자마자 정보해 야 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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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어? 오빠들 끝내요 끈대요 아우 시골해 힘들고 많이 얻어들고 하기가 여기 서서 들어야지 꼬대가 안난다고요 원래 딱 끝에 붙여야돼 아 예 입질이 왔는데 가져가진 않아요 입질이 왔어요 여기 오늘 돌고 나와주면 대박인데 이 포인트일거 같아요 여기 그 시위병님이 원래 잘해 형님은 뭐 오셔도 잡고 잘 쓰셨다고 그러고 이쪽에 오빠들 벽이 이렇게 높다보니까 오빠들 바다가 안보니까 조금 그런게 있어요 뷰가 그쵸? 근데 여기서 고기만 나와주면 뭐 내가 걸으면 네가 낚시를 들고 있고 내가 저기 가서 와야돼 장타 차에 대해서 서풋 되냐고 아니면 구멍이 없어서 서풋 여기 전문대가 맞지가 않아요 저 거치대 구멍이 있으면 전문대로 했죠 벽이 이렇게 과천팀 한번대 나침대요 어어 우와 왜 클리다 말았어 클리다 말았어 낯버렸어 너무 찐네 나 그렇게 말내라갔네 드디어 두테가 이정도 내가 제일 좋은데 더 내려간거야 왜냐면 얘는 초리떼 빼고는 빡색 빡대거든요 얘를 갖고 온 이유가 서프퓨터 550보다 초리떼가 었지 근데 빻다까지 지금 먹으려고 그랬어요 빻다까지 지금 먹으려고 그랬다 빻다까지 쫙 빠졌어 왜? 빠졌어? 우와! 오마이갓 쫙 빠졌어 쫙 빠졌어 쫙 빠졌어 와 이러나? 근데 바람 때문에 여기서 테트라를 옮겨서 이렇게 되려면 줄이 너무 많이 느슨해지니까 그냥 늦은거야 내 낚싯대를 끌 때는 이미 줄을 댄 거를 풀고 끓은거지 그러면 어떡해? 왜 끓고 그랬는데 많이 끓었는데 아 근데 입질 좋았는데 오랜만에 못봤어 그쵸? 럭키티를 계속 먹고 왔다 오만에 좀 가져가면 돼 야 오랜만에 꽂았다 그니까 오랜만에 꽂는 입질이었는데 걸리지가 않았어 내가 이 날이 더 움직이지 들어가 여기 저거 상관 WHERE bot 좋습니다 어때요? 골어? 올라왔어요 proper 뺀 거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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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 가져가 있고 같은데 안 가져가서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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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야 그렇지 그렇지 팔꿈치 왜 되니까 얼마나 공천하지 마 진짜 생각 못했어요 지나가다 아까 갔다 드네요 저 묶어져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저 입구에다가 묶어져 있는 거 갖고 왔어요 다시 제자리에 앉고 잘 묶어놨는데 약간 왼쪽 다리에 쥐가 다녀 그래? 다리 바꿔서 있어라 그러면 안 짜하다 싶으니까 왔어? 왔어 오빤 걸었대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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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빤 드디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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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라 자야라 오빠야 빠트리면 안 된다 다와서 빠트리면 안 된다 우와 안 된다 안 된다 어머 어머 왜 빠졌어 테트라 앞에서 빠졌어 오하네 어떡해 와 저박스러기 테트라 앞에서 빠졌어 아 씨부라 아 저 테트라에서 힘을 확 써버리게 아 근데 여기 안 되겠네 거기에다가 잡아도 테트라에 점이 걸리면 안 된 거지 걸렸다 빠진 거잖아 이게 나간다 걸렸다 빠진 게 아니고 다 끌고 와서 테트라에서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고 빠졌어 테트라에서 빠진 게 아니고 테트라에서 빠진 게 아니고 테트라에서 확 이루어진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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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요정 퇴차도 될까네? 불꽃해? 불꽃해? 제가 돌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죠? 돌돌이 아니고 오빠는 쓰는 게 달라 역시 복돈은 잘 걸리네 복돈이 잘 걸리네 복돈이 잘 걸리네 복돈이 잘 걸리네 자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가워 그렇게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오빠들! 됐어! 뒤져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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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기한 테크닉으로 기대가 돼! 오빠는! 오고 있어요! 뒤져 오고 있어요! 오! 안 가면 이거 봐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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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세요! 오! 얼마나 크긴 해? 어깨도 쭉 걸어야지! 아우! 언제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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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무거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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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! 오랜만에 대가리 큰 놈 잡았다! 오빠 얘는 길이보다 높이게 큰데? 자! 오빠들 보여드릴게요! 아! 돌돔인 줄 알았다! 진짜! 돌돔 못 자른 줄 알았어! 머리 엄청 크네요! 저 머리 엄청 커! 사이즈! 35cm 이상! 아! 실제 안되네! 실제 안돼? 야! 그렇게 커도? 이렇게 커도 실제가 안돼! 58cm! 58cm! 58cm 맞죠? 봤죠? 맞죠? 58cm! 58cm! 0.5cm 아니니? 58cm! 58cm! 이렇게 커요, 오빠들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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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! 아! 사이즈 됐습니다! 끝! 아! 나 씨비야! 당연히 오짜라 생각했다! 계속 힘을 쓰긴 하니까! 계속? 약간 멈춘 다음에 밟는데! 딱 뜨는 거야, 실제! 웃기야, 이거! 아! 웃다! 야! 꽂은 거 안 먹어! 오! 꽂은 거 아니야? 왔어! 왔어! 꽂았지? 꽂았어! 꽂았어! 오바야! 잘 잡혀! 아! 안 감겨! 안 감겨! 가면 된다! 오!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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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어! 안돼! 잘해야 돼! 이번에! 도도매아! 도도매아! 안 감겨! 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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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감겨! 오빠도 어떡하노? 잘하라! 그래도! 도도맨 거 같은데? 박은 거 보니까? 도도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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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감긴다! 어떡하노? 다 갔어요! 오빠들! 오빠들! 다 갔어요! 오빠들! 오빠들! 네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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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! 사이즈? 사이즈 제일 좋다. 아 그래도 봐 오빠도 궁금해 하시니까. 후반이네. 아 뭐 49에. 49. 49. 어이 사이즈 가끔 못하겠네 지금은 이게. 지회랑. 사람 때문에 뭐 사진도 있다. 아니 나 무섭다 와 무섭다 시커메진 게 엄청 무섭다. 아 추워 씨 와 비가 왜 이렇게 차가워. 지금 이렇게만 오면 단속 쓰는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앞에 때리니까 무신거지 우와 우와 물 32,000원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올지 몰랐어요 사람이 그래서 수ana 우리 비용을 챙겼는데 오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오후에 날씨가 비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오후 날씨가 더 돌린 거예요 날씨는 또 그리고 바람이 오전에 오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. 오후에 날씨가 비가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후 날씨가 돌린 거예요. 그리고 바람이 오전에 남서풍이기 때문에 일단 들물 포인트를 못 가니까 오늘 새벽이 6시가 들물이거든요. 지금 좀 이제 추춘해진 거예요. 아까 또 그렇게 어두운 시즌이 또 갑자기 또 발 약간 좀 발가 시려고요. 밥 넣어? 아 전복 꺼내라고? 아 전복 꺼내라. 아우 찢었다. 어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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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치시는 거 봐. 소설. 왔어?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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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들. 진짜 진짜 왔어. 제발 돌돌이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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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요. 어떻게 치워? 야. 난리야. 가만히자. 거기. 어휴. 테스트를 막은다. 또 있어. 거기 임맥 잘해라. 박았다고 또. 아이고. 박았대요. 박았대요. 아휴. 테스트를 또 박으면 어떡하노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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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갈게 임맥. 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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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돌려. 나갔어. 나왔어. 어휴. 보여. 돌돌이야. 돌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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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테스트. 나 올라가서 들고 있으면 돼? 아 여기서 들고 있어. 여기도 들고 있어? 나 들고 있으면 되는데. 오. 미끄럽다. 오. 재물걸림 됐습니다. 재바늘로. 아 재물걸림. 야. 자. 빵 겁나 좋아해. 따봉. 후. 후. 어. 너나요. 오 근데 빵은 진짜 좋다. 자. 자. 빵은 정말 좋네요. 48. 오 보자. 48. 48. 48이네요. 그렇죠. 오 좋습니다. 시작 한번 해주세요. 시작. 오늘 핫덕이 생일에 선물졌어요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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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버렸어요. 오늘 핫덕이 생일인데. 오늘 돌도 한 마리 안 나오면. 오늘 핫덕이 진짜 기가 죽어가지고. 요즘 돌도 못 잡아서. 텐션 떨어져 있었는데. 오늘 진짜 돌도 안 나와져가지고. 오늘 제가 진짜 희망이네요. 빗절 딱 맞아가면서. 지금 해냈습니다. 물을 이쪽 봐주세요. 저 택사가 얼마나 미끄럽고. 저기서 그냥 왔어. 물 속에 있는 것들. 자. 어우. 뭐야. 빨리 가서. 자. 여러분들 그러면.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들 저녁 9시에. 오늘. 핫덕님 생일. 파티 겸. 돌돔 잡은. 기념 파티 합시다. 오늘도 무서웠고. 이따가 또 많이 좀. 찾아주세요. 오빠들. 쓸 시간이 없네. 그 다음에 밥을 씻고. 뭐 준비하래. 오빠들. 이따 9시에 뵐게요. 이따 9시에 오빠들. 다 들어오세요. 못다한 이야기는 또. 그때 합시다. 자. 오빠들 이따 봐요. 오늘 고생하셨어요. 네. 우리 또 못 가고. 또 Jeanette. 늦어졌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스쳐. 정지지. 소프트 택배. 말씀하셔도 됩니다. 저 차단하네요. 집사. 왜 이러니.